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517회째 강의에 포스팅했던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네 번째고요. 2526번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정부는 East Bending, 대어가 나왔죠. 정부가 나왔을 때 대어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정부를 군집으로 보면 대의로 받을 때가 있고요. 정부 자체를 하나의 집합, 군집이 아니라 여러 개 모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합, 집합 그룹으로 본다면 당연히 B번 East가 되겠죠. 여기서는 외교정책이니까 정부의 외교정책이니까 East가 돼야 되겠죠. 정부의 외교정책을 방어하고 있다. 점증하는 비난의 코러스에 대항해서 이렇게 되죠. 탄수일치로 집합이죠. 군집이 아니라 East를 사용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2527번 영남대학교 등등의 문제입니다. Some people are able to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5년에 번다. C번 more 있으니까 된다. 아주 most people can 평생에 벌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모어 있으니까 된 써야죠. 2528번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아이들의 귀는 able to detect. 뒤에 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귀. 날츠가 됐으니까 SBC였으니까 어른의 귀보다 더 폭넓은 음역인거죠. 음 높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뒤에 된이 있으니까 와이더가 돼야 되겠죠. 와이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죠. 2529번 영작이죠. 아무도 미래의 어떤 모습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no one can say for sure가 확실이에요. 말할 수 없다. 미래의 도서관을 will look like what이죠. like 전치사 목적어 what이 쓰인거죠. A번이 답인 것 같고요. B번 everyone can say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뜻이 좀 다르죠. 그걸 떠나서 the rival future look like 여기 death가 나오면 안되죠. death은 관계사가 되든지 뭐 아니면 선행사가 없죠. 관계사라면. death 명사절이죠. say death절이죠. 그러면 say death절이죠. say death절이면 like 전치사의 목적어 없죠. not all people can say for sure. 모든 사람이 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도서관, 미래의 도서관들이 look, what이 있으면 look는 안되죠. how look 이렇게 되어야 되든가. looks like what 이렇게 되어야 되죠. D번은 anyone can say 뜻이 다르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미래의 도서관이 어떤 모습인지 뜻이 반대죠. 뜻이 다르죠. 자, 넘어갑니다. 2530원. while this amount, this would amount가 동사죠. amount to to do. only a small portion of a fat. 연방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it would bring significant improvements. every neighborhood, 미국에 있는 모든 동네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amount to do죠. 동사결합전치사 3으로 가자. 2551원 별 표현하셨는데요.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줄 수 있으세요? 라는 것을 명작하는 거예요. do you think you could drop this book off at the library? 떨어뜨려 놓는 거죠. 책을 도서관에다가. 그러니까 A번이 답이고요. would you turn은 아니고 책을 가져왔던 건 return을 해야죠. would you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for me? 도서관에 반납해 줄래요? return을 써야죠. could you please come by? 구해올래? 이 책들을 라이벌이프. 나를 위해서. 이건 구입해 오다니까 뜻이 반대잖아요. 반납하는 거고. do you mind dropping this books? 도서관에 의해서가 안 되죠. 도서관 근처에도 안 쓰는 거고요. 굳이 쓰려면 dropping this books off at을 써야 되죠. 뒤에 보면 여기 off at이라고 나오죠. 잘 이해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